세상엔 예쁜 게 정말 많다. 포토그래퍼 수지! 오늘도 제대로 담아보자고! 어? 쟤도 산책 나왔나 보다. 주말 예쁘게 찍어보자. 아, 왜 도망가고 그래? 날 바람 맞히다니. 완전 잘 나왔다! 이거 봐봐. 잘 나왔지? 아, 예뻐라. 음, 여기 배경이 예쁜데? 저기요. 죄송한데 사진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? 잘 못 찍으신다고요? 아이, 괜찮아요. 우리 주미가 잘 찍어줄 거예요. 주미 덕분에 예쁜 추억을 만들었네. 앞으로 계속 예쁘게 담아줄 거지? 여러분도 주미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. 제가 Ground Park이라 깨우신 말씀이 들어있igers Wednesday are reading video. 이 있어요. akshow cannot hear. 아, 그럼요. 여러분도 어떻게 보관을 해. 네요. 너무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